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같이 올립니다.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와 누구서고 했을 때 진짜 문제없어. 이게 누구랑 같이 하냐가 관건이야. 내가 해보니까. 나 그런 촉이 있거든. 누구랑 하고 싶은데? 누구랑 하고 싶은데? 나 딘디는 내 새끼야, 딘디. 딘디, 딘디. 장난 아니지 마, 인기가. 누구랑, 세영이는 누구랑? 저는... BY. BY? 그래, BY. BY. 아, 인기 많죠, 인기 많죠. 그러면 광희는 누구랑? 저는 도끼야. 아, 도끼라. 도끼 너무 흥내는 스타일이어서 나 싫어. 그래?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봤어, 도끼. 아, 똑똑한 래퍼 있다. 누구야? 다듀. 다듀. 똑똑하지. 그 형은 맨날 책 읽고. 완전 그쪽 파스라이거든요. 그러면 랩 가사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다듀. 너는 노랑 할 거야. 난 민호도 하고 싶어, 민호. 아, 송민호? 아, 송민호, 송민호. 송민호 좋아. 탑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군대하기 전에 한 번 마지막으로. 탑은 진짜 지금 따라하고 있으니까. 장난감, 인생 3번, 뿜뿜. 잘하잖아.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지금 뭐 영화 보면서 따라하는 거야? 아, 영화 모르겠어. 준호 형은 누구랑? 나는 뭐, 자코나 뭐. 자코나 뭐. 이석 씨는 또 따로 뭐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요? 네. 도끼, 도끼랑도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그렇지. 도끼도 있구나. 여자 래퍼들도 많잖아. 아, 미래. 미래윤. 아, 윤미래. 미래는 진짜 신이다. 아, 최고지. 잘했다네. CL도 있고. 아, CL. 아, CL. CL은 얼마 전에 뮤비 봤는데. 아, 마지막. 아, 안녕하세요. 아, CL. 아, CL. 아, CL. CL이랑 해야 되겠다, CL. CL 전혀. 술도 없는 캔 소리하고 있어. 푸시 샷! 푸시 샷! 푸시 샷! 시엘도 안 좋겠다. 나이스 샷, 나이스. 아, 2점. 아, 2점. 아, 2점. 아, 2점. 아, 2점. 아, 2점. 아, 2점.